안녕하세요 수원의 더그남입니다 2021년 신축년 닭띠의 한해 운세를 봐드릴까 합니다 개방적인 성격이고 또 이 말을 일단 던져 일단 던져 던져놓고 나중을 먼저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는 여기서 한번 걸러야 될텐데 걸러지를 않고 일단 던져 그리고 나중에 그게 화근이 될 수도 있지 욕심도 많아 스물아홉 살 개유생이 있지 우리 개유생들 나가는 삼재 아홉수 잘 풀어서 가주시고 삼재는 꼭 아홉수는 풀고 가라 그게 내 신조야 꼭 풀고 가고 결혼한 사람 말고 결혼 안한 사람 여자친구가 있으면 혼인 말이 오고 가야 되는데 아직 혼인은 안 열렸어 내년이나 돼야 열려 그러니까 혼인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혼인 문이 열리는 해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섣불리 건드리면 내가 연인이 있다 하더라도 혼인할 사람하고 갈라져 헤어짐이 있다 그래 헤어짐이 있고 또 우리 개유생 남자분들 이직이 될 수도 있고 한 직장인데 그 한 직장에서 자꾸 내가 여기를 완전히 그만두는 게 아니라 움직여지는 같은 건물에서도 움직여지는 것도 변동수라고 할 수 있지 그런 변동수가 들어올 제의가 있든지 하여튼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무슨 제의가 들어올 일이 있겠다 그리고 41세 신유생분들은 마흔까지의 고력이 있었다면 마흔 하나부터 고력이 치유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지 신유생들이 그래서 복록도 있겠다 식록도 있겠다 길에서 제수도 줍겠다 이거는 어떠한 제수도 들어온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제수도 있으라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시기가 이래서 그렇지 시국이 이래서 그렇지 새로운 거를 추진할 수 있는 해운년도 될 수 있다는 게 신축년이 될 수 있겠고 53세 기유생은 장사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는 분 또 사업을 또 크게 하시는 분들 확장할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야 내가 이거를 접고 이거를 할까 아니면 새로운 거를 이거를 도전을 해볼까 이런 분들도 많을 거야 그런데 똑같은 닭디라 해도 신유생 기유생 다 틀리니까 잔머리를 굴린다 그거에 잔머리를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그런 것만 좀 감안을 하면 나쁘지는 않아 자 65세 정유생들 경자년에 2020년도에 추춤했다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움직임이 많으라는 해운년이 되니까 많이 움직이시고 또 정유생 분들 건강 챙기시고 삶제 잘 나가게끔 하시고 먼 여행은 좀 삼가해야 되겠다 정유생 분들은 가까운 거리만 가까운 거는 괜찮아 먼데 배 타지 말아라 비행기 타지 말아라 먼 여행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활발한 해운년이 되겠네 활발한 해운년이 돼서 젊어지고 어떻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아지셨어 이런 소리 회친하셨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해운년 삶제가 나가는 것만 잘 해주시면 금년은 운이 따라주시는 분들은 운이 많이 따라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